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좋은 운동들이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. 여자 5명, 여성이, 김현남, 한신석, 성령님 함께 알려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세대하려 합니다. 아멘. 모든 강차에서 오신 모든 귀한 동영자 한 분 한 분 교제하고 하는 방식에 사람의 얼굴을 하기보다는 정신부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. 이 세상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하고 왔다. 예수님의 기록 하나님의 기록을 원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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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제일교회